양극화 현상 양극화 현상은 오늘날 세계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양극화의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트럼피즘은 그 대표적인 단면입니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테러리즘 전문가인 피터 노이만 교수는 최근 독일 공영방송 체때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월 6일에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을 미국 사회의 흐름에서 분석했습니다. 노이만 교수는 미국 사회의 외부인의 테러 외에 국내 테러가 심각한 위험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보수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100만에서 200만에 이르고 그 중 무기를 동원한 중무장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만에서 2만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에 군인과 경찰 또는 퇴역 군인들이 포함돼 있고 지난번 의사당 난입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의원들의 동조가 연결돼 있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양극화 현상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동력을 얻은 국내 테러리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노이만 교수의 진단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거지는 심한 갈등은 경제,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는 양극화의 현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고 대중영합적인 기술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양극화 현실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빤히 눈에 보이는 수순입니다. 최근의 후궁 막말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양극화 현상에서 지속적으로 동력을 얻어온 단면입니다. 큰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실종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부터인가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고소고발로서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과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진지한 협력과 협치가 실종되고 저급한 꼬투리 잡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신문화의 지도력 상실입니다. 종교인,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의 지도력 몰락은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가속화한 신자유주의 경제가 있음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중산층이 탄탄했던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중산층은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경제 중산층 구조가 견실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국내 테러 위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국인에 의한 테러 위험을 지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피즘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국인에 의한 테러 위험을 지으신 것입니다. 국토안으로 purist의 문자인에 의한 테러 위험을 지올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자국인에 의한 테러 위험을 지키고 있습니다.